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최초의 합성 섬유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일론 바로 연결되셨을 거고요. 2번도 마찬가지 산화는 반응을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산화수가 변하는 가다하고 나는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반응이다. 가다 5번 처리되셨을 겁니다. 3번은 신소재 문제인데요. 원래 화원 교과 과정 전에 있었던 물질입니다. 상원에서 전기 전도도가 1등이다. 고리보다 전기가 100배나 잘 통한다. 육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반영 물질이다. 라는 거 나는 그래핀이 맞아. 흑연이 층상구조인데 흑연의 한 층을 탁 띄어냈을 때가 그래핀이 맞습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활용이 가능한 것도 맞다. 답은 5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현재는 화원 교과 과정에서 빠지긴 했습니다. 4번을 보시면 수용액에서 산성이야. 물과 반응에서 수소이온을 내. 나산이야. 바로 연결되셔야 되고요. 손소독제로 이용될 수 있어. 맞아. 확인해 주시고 탄소에 대한 수소 원자수의 비율은 2분의 6으로 나가 크다. 라는 걸로 AB만 맞습니다. 4번이세요. 5번을 보시면 전자수가 같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전자 하나 잃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난 전자 두 개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우리는 등전자 이온이다. A는 1족 원소이다. 난 B금속이 맞아. 지금 현재 껍질 수가 두 개로 같다라고 해서 주기, 족, 원작과 전자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난 3주기 1족 원소고요. 난 2주기 16족 원소야. 3주기 2주기 원소야. 니음만 2번이고요. 자, 6번을 보시면 재설재로 이용되는 염화 칼슘 연결해 주시고 도시가스의 성분은 메테인이다. 연결해 주시고요. 그럼 내가 누구다? 염화 나트륨이다. 식염수 NAC 리더. 기획은 맞아. 확인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수용액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온결환 물질이죠. 물에 녹아서 전기전도 녹아 있어. 이온이 이동을 해. 맞아. 자, 완전 연소시켰을 때 C 때문에 CO2가, H 때문에 물이 질량 보존으로 생성이 되더라. 5번 철이 되셔야 되고요. 7번을 보시면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 혹시 산, 규, 알, 철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 산소, 규소야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1등은 물입니다. 지금 산소다라는 거는 찾았고요. 수소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 단백질, CHON으로 구성되어 있지. Y는 탄소 성분이다. X는 산소가 맞아 확인해 주시고요. 원자 번호 6번이고요. SI는 14번이다. 그 다음 SI 원자 1개는요. 최대 원자.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4개기 때문에 어때? 4개와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기획, 디귿, 3번 처리되셔야 되고요. 자, 8번을 보시면 나 14g이야. 1몰의 진량을 툭 나누셔서 나 0.5몰이야 처리해 주시고요. 나 1몰이야 라고 말하는 거나 나 28g이야 라고 말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28에다가 0.5를 곱했을 때 14가 맞아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원자수 떴다 분자수의 2배입니다. 1몰이야 확인해 주시고 자, 온도, 압력이 일정한 기체이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진량, 밀도, 분자량 묻겠지? 바로 가셨어요. 분자량이 28로 동일하기 때문에 같아. 자, 보세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가 들어가 있죠. 1몰, 1몰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부피가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28g, 28g으로 같아. 기획, 디귿, 4번 처리되셔야 됩니다. 자, 9번을 보시면 자, 바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내가 누구야? 5, F2야. 연결해 주시고 나 전자 2개를 잃어서 나는 전자 2개를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비치를 하고 있어. 5, F2 공유결환 물질이 맞아.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요? 나 16쪽이고 난 17쪽 원소. 6개, 7개야. 난 3축이 원소야. 기획만 맞습니다. 전자 1개, 7개, 8개,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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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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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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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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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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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10개,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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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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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